뜻이 뭐지? 밑줄 쳤어 안 쳤어? 그럼 쳤으면 알려줄게 빨리 적어요 여러분 긍정적이든 그쵸 부정적이든 원래 에러에 붙으면 뭐 하계란 뜻이에요 하계 뭐 긍정적으로 근데 하계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 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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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오케이?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영향을 가장 먼저 끼치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부모와 가족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강력한 영향이다 영향이다 영향을 끼친다 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영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에? 영향이라고 해석하면 이제 뭐 사람한테 영향하면 빨리 이상하니까 그쵸? 뭐 사람들 뭐 이 정도로 좀 의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향 다음에는 전치사 온을 써요 온 그래서 뭐뭐에 끼치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끼치는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강력한 영향에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부모와 가족은 근데 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매일 집에 와서 때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쵸? 부정적 영향을 주고 매일 쓰담쓰담 해줘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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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좀 약간 전환되거나 역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가족의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 반대가 누구예요? friends 누구다? 친구들 이제 but 이제 부모와 가족과 이제 친구의 대조용법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but 대조용법 부모와 가족의 반대 친구 그쵸? 네 친구들이다 이건데 여러분 사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선생님 기억나요?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뭐 쓴다는 거? 비동사 다음에 뭐 쓴다고 했지? 네 pp ing 그 공통점이 뭐야? 둘 다의 공통점이 뭐지? 그쵸? 형용사입니다 네 둘 다 ㄴ으로 끝나는 형용사 맞아요 여기 이렇게 strong의 답이 있죠 그 strong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er이 붙어서 이제 그 비교급이 됐는데 여러분 형용사가 이렇게 일빠로 오면 도치가 일어나요 형용사가 원래 영어 문장에서는 누가 뭐 뭐 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예뻐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있어 없어? 없자 민지가 뭐 이런 식으로 예뻐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먼저 나왔죠? 훨씬 더 뭐하다? 더 강한 이게 나의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이제 원래 주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위치를 맘대로 영화에서는 위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중요한데 어 주어가 안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이 말을 강조하려고 앞에 쓴 거야 주어는 동사 뒤에 있어 그래서 뭐가 일어나더라? 도치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원래는 My friends are even stronger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그쵸? 근데 stronger가 앞에 나온 건 강조하려고 앞에 나왔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다시 한번 긍적적이고 부적적이고 우리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이 훨씬 더 뭐하다? 강력크하다 강력크하다 이거죠 특히 우리가 뭐할 때 expressionally가 뜻이 뭐라고요? 이 단어 모르는데 밑줄 쳐놔야 돼요 여러분 그쵸? 특히 우리가 어릴 때 그 여러분 그 공부의 시작은 내가 모르는 거 찾기야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하면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고 공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강하다 특히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 특히 중학교 때 더 강한가? 그쵸? 중학교 때 친구가 엄청 강하죠 자 아무튼 친구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얘기는 영향력을 더 많이 준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종종 choose 뭐한다? 그쵸 친구를 선택한다 as에다 동량스럽고 as가 수학기어로 뭐랬죠? 그쵸? 그래서 친구는 뭐다 이거죠 뭐로 선택했어요? 친구를 way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죠 친구가 곧 뭐래? 방법이래 expanding 뭐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our sense of identity 그래서 무슨 감이야? 센스는 감이죠? 감 그러면 자아 정체감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아이덴티티의 답이 있죠 아이덴티가 정체예요 정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남들보다 세지고 싶어? 약해지고 싶어? 세지고 센척을 한다고요 어? 나 개쎄 뭐 이렇게 어? 명품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네? 센척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 옷도 있고 뭔가 뭐 근육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얘기야 뭐도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어떤 친구로 그래서 뭐 일진 애들은 일진끼리만 놀잖아요 그렇죠? 네 나 같은 사람이랑 안 놀아주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 뭔가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축소시켜 확장시켜? 네 당연히 여러분 센척 하려면 확장시켜야죠 네 자 비욘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드러내요 안 돼요? 가족 안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족을 넘어선 네? 비욘드가 이제 넘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넘어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막 우리 아버지가 뭐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어디 가서 자랑 못할 것 같아 아닌가? 대통령 정도면 자랑할 수 있나? 자 아무튼 좀 뭐 아무튼 가족 얘기보다는 여러분 나이대는 어 당연히 뭐 친구 그쵸? 자 그래서 그러나 훨씬 더 친구들이 강력하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는 종종 친구들을 우리의 자아 정체감을 뭐 할 수 있는? expanding 그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구를 선택한다 가족을 넘어서 이제 가족보다는 친구로 센척을 한다 이거죠 as a result 대답이 좋고 뜻이 뭐지? 그결 그쵸 그결과 그결과 To conform to The standards of and expectations of friends and other social groups 아 여러분 엄청 긴데 Pleasure가 좋아요 여러분 Pleasur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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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니까 Pleasure가 뭐죠? 아니요 근데 여기는 압박이라고 할께요 압박은 단수의 복수에요 압박이니까 단수의 복수 그래서 Is 쓴거 맞아요 여러분 네 Be likely to 여러분 그 Be likely to Be likely to 알려줬는데 Be likely to가 뜻이 뭐지? 어 써요 그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에요 뭔 말 할 가능성이 높다 네 비동사 다음에 뭐 쓴댓어 형사 쓴댓죠? 그래서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압박은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센 사람인가 약한 애인가 이거를 이제 드러날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명품 입으려고 하고 유행하는 거 사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의 어떤 정체감을 부풀리고 싶은데 그때 쓰는 게 가족보다는 뭐를 쓴다? 친구를 쓴다 그럼 그 결과 친구들의 여기 친구들의 기대와 스탠다즈 기준 그럼 친구들의 기준이 있잖아 그거에 여러분 컨펌하려는 압박이죠 컨펌하라는 압박 그럼 친구들이 뭐 하라고 하지? 컨펌은 거부하라고 할까? 수능하라고 할까? 그쵸 수능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기준과 기대 그리고 친구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요 친구들 말고도 또 사회적 그룹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사회 집단에 사회적이란 얘기 나오면 인간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른 인간 사회적 집단 간에 어떤 기준과 기대의 순응하라는 압박은 강력하다 이거죠 이해가요?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 친구가 자전거 타기 좋아하면은 어? 나도 자전거 타야 되고 그쵸? 내 친구가 낚시 좋아하면 나도 낚시해야 되고 왜 웃어? 너무 건선한 예시를 들었죠? 친구가 엽떡을 좋아하는데 내가 짜장면 먹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엽떡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자친구 사귀고 나서 많이 먹게 되는 음식 1위가 뭔지 알아요? 엽떡이래요 엽떡 남자들은 안 먹어 먹은 적 있어요 남자들? 따로 가서 그쵸? 여자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학원생들 때문에 먹게 됐죠 아무튼 문장이 하나하나 다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자 다른 사회집단과 친구들의 기준과 기대에 순응하라는 압박이 훨씬 더 셀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부모보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후는 무슨 뜻이야? 후가 뜻이 뭐예요? 이 앞사람이죠 부연 설명해주는 거죠 그 사람은 발달심리학자인데 여러분 발달심리학자 그래서 여러분 애들 커가는 도중에 애들의 심리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심리가 불안할까요? 안정되어 있을까요? 불안해요 선생님보다 안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릴수록 좀 불안하죠 여러분 신체가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발달심리학자인 이 사람은요 여기 동사자리죠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한다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 argue 등가 argue 증가 뭐 헷갈린다 네 뭐 argue 지으러 갈까요? 이게 아니야 이게 잠깐만 argue 그쵸 뭐야 근데 S 붙였는데 왜 밑줄 챙겨 써요 써요 주장한다 예 주장한다 자 이 사람은 발달심리학자인데 주장한다 동사 다음에 대신 뜻이 뭐랬지? 예 동사 다음에 대신 뜻이 뭐예요? 그쵸 뭐뭐라고 주장한다 자 뭐라고 주장하냐 자 세 가지 주요 힘들이 쉐이프가 동사예요 쉐이프에 답이 주셨고 결정한다 이거죠 우리의 발달을 그래서 여러분 그 결정한다 앞에 있는 것들 자 이게 결과일까 원인일까 여러분 쉐이프 앞에 있는 거 A가 B를 결정한다 했으면 이건 결갈까 원인일까 좀 힘든가 여러분 써요 이거 앞에 있는 게 원인입니다 원인 이 원인이 그 결과 우리의 발달 이게 결과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원인을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발전 발달하고 성장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 이 사람은 발달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왜 밑줄이 쳐있지 이게 R규 이거 아니에요? I 아 뭐라고 I를 빼야 된다고? 잠깐만 R규 어떻게 쓰지 잠깐만 R Q 아 그러네 I를 빼야 되네 R규가 이거죠 I가 왜 나온 거지 근데? 아 ING 붙이려고 나왔구나 아 나 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주장합니다 세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발달을 결정한다고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템퍼먼트 해답이 있었고 개인의 어떤 기질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활발하냐 그 다음에 부모 두 번째는 이제 부모고요 아 세 번째가 친구네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 그래서 뭐 그 기질은 유전적인 건데 뭐 부모도 거의 유전과 이거는 반반이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친구는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어 선천의 반대 뭐야? 그쵸 후천적인 거네요 그리고 선택 가능한 거 여러분 여기에서 선택 가능한 거는 여러분 이 친구들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 뭐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예? 듣고 있어요? 문기? 여기 잠 못 잤냐 자 친구들의 영향력은 그녀가 주장하기에 영향력 단수야 복수야 여러분 한 문자 하고 쉴게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한 문자 하고 쉴게요 여러분 영향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그쵸? 피어에 답이 적고요 피어가 여러분 또래란 뜻이에요 또래 또래 다른 말로 뭘까? 그쵸? 친구의 영향은 훨씬 더 강력하다 이거죠 비교도 병렬이기 때문에 이 됐을 맞추면 고수입니다 됐 됐이 뭘까요? 여러분 비교는 병렬 구조예요 됐이 가리킨 게 뭘까? 친구 아니에요? 부모의 친구? 네 됐이 뭘까요 여러분 비교도 병렬 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되는데 여기 어부 있고 여기도 어부 있고 여기 또래들 있고 여기 부모들 있고 그럼 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어부 앞에 있는 단어? 여기 어부 앞에 있는 단어 그렇죠 영향을 맞습니다 영향 비교도 병렬이에요 이 영향을 꼭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부모의 뭐보다 영향보다 이거죠 더 강력하다 자 그래서 친구의 부모의 영향보다도 친구의 어떤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네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문장들은 쉽게 외워집니다 자 그녀가 주장하길 아이들이 누구와 누구와 그쵸 친구들과 share 뭐하는 그쵸 공유하는 세상을 해서 이제 관대에 앞단어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아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은 세상 단수야 복수야 예 그래서 이스스죠 이 시세이즈는 시세이즈는 중간에 삽입된 거고요 친구들과 아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what shapes 뭐해주는 것이다 what의 답이 좋고 what이 뭐라고 했어요 ㄴ 것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세상은 what이 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뭐와 행동을 뭐해주는 것 shapes 결정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친구들과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 네? 친구들과 어떤 세상을 공유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해주고 and 무슨 구조? 예 그래서 여기 결정해주는 또 뭐해주는 그들의 가지고 태어난 특징들을 modified 이제 변경시켜주는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어렵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일단은 또래들과 공유하는 세상이 바로 아이들의 행동을 결정해주고 두 번째로 가지고 그들이 위드가 가지고죠 위드가 가지고입니다 함께니까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 가지고 태어났죠 그렇죠 여러분의 시력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캐릭터 리스틱스 뭐가 있더라 특징이 있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그 특징을 변경해주는 특징을 변경해줘요 어떻게? 더 세게 만약에 친구들이 마동석이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될 거예요? 친구 따라서 운동 한 번이라도 더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가지고 안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마동석 만나니까 어떻게 돼? 더 세지는 거지 이해가? 그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또 뭐 해주는? 변경시켜주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결국 디테마인즈 세요 엔스에 답이 적고 따라서 세요 결정해준다 쉐이프도 결정해주다구요 디테마인즈도 뭐 결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준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 아 무슨 이라는 말은 없는데 암튼 이거 늦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될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 따라서 결국 결정해준다 이거죠 음 좀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했네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만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자 아이들이 또래와 공유하고 있는 세상 그쵸? 세상은 바로 아이들의 행동을 결정해주고 첫 번째입니다 쉐이프세다에 붙여서 1번 결정해주고 또 그들이 타고난 특징 성격도 변경시켜주죠 이해가요? 네 변경시켜주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뭐 해주더라 이거 3번이죠 마지막으로 또 뭐 해주는 것 그렇죠 그들이 나중에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될지 그래서 이 1, 2, 3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친구들과 공유하는 세계관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네 정답은 이거 어떤 문제이긴 했지만 동사 자리였어요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